의사양반 의료공격속도 200 체제는 2배 공격속도 의사양반 음반할지는 모르겠네요 수확 가방 커피 아니 무기가 더 나와야 되는데 무기가 왜 이렇게 안 나와 리롤 좀 쳐서라도 가위 좀 더 먹 아이고 이게 다 얼마 손실이야 뚝뚝뚝뚝뚝뚝 이리와 운 감자 되는 줄 아니 러버잭 없으니까 나무를 하질 못하네 미친빈 preocup ult 미친빈 ening 마중 아 정말 좋은 홍달 죽음의 외꽈이 왼 수갑 얘가 방어력이 절반 오르던가 저에다 체력을 좀 많이 찍어야겠네요 올레 올레 방어가 절반이면 남들보다 두배 많이 올리면 되겠군 도로 오력다 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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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체력 회피 가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사실 가위는 안 나와도 되고 폭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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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ck genocide 폭주어 ática 의료포탑 오예 마죽조끼 리얼 호감튼 토탑 속도 왜 이렇게 느려 원래 이렇게 느린가 토탑 속도 왜 이렇게 느려 속도 데미지 외눈박이 벌레 너무 호감이야 개점 하나 더 나왔다 중설모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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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봐 얘들아 엘리스 잡고 찾아 잡았다 잡았다 진짜 실망스럽네 맨날 감자만 쳐나와 버미 마이너스 63 진짜 코앞에만 내릴 수 있다 진짜 코앞에만 내릴 수 있다 이 빔 감자 이 빔 감자 금요일 깸토 생후음 3 계속 탐지기 뭐야 살협토 범위 마이너스 77 범위 마이너스 77 범위 마이너스 78 범위 0만들면 재밌겠다 범위 마이너스 78 범위 마이너스 79 범위 마이너스 78 범위 마이너스 79 만들면 뒤로 날려가나? 짱이 마참네 길별로 안 올라가네 몽속이 좀 올라가지 실망 아 진짜 옛 패턴 두켭이다 피하기도 더럽게 어렵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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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럴럴 안나오다 얌전한 메달 근거리 데미지 쉬모프 근거리 데미지 지느러미는 별로지 않나? 근거리 데미지 속도 충분하고 생홈 충분한데 범위를 좀 찍어야되나 싶기도 하고 근거리 데미지 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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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거 먹으려고 그곳에 그랬어? 맘모스 길 많이 올랐다 가만히 있을 때 이런 템은 좀 안 좋은 거 같아 움직이면 피할 수 있는데 이 영상도 안 좋은 거 같아 맘모스 attacking 애완 좋은 성포 발견 빠진 다 다 이제 회피 잘 뜨네요 오릴 수 있으면 방어력 올리는 게 제일 유용할 것 같죠 뭐야 헌혈 나올 거면 진지하게 나왔어야지 외계 마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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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비벼야 돼서 아 이속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범위 쓰레기라 것처럼 아 이럴 대 너다 오우 톱 나윗 나가 톱 개 안나오다가 이제 나오네 영골드 거의 톱이 상위호환급인데 톱이 모자란거라곤 넉백밖에 없네 와 32딜씩 들어오는 것 기겁을 하겠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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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줄넘기 맵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아 뭐 시간도 남네 서거 잡으러 가자 일로와 어떤 인석이나에게 빨콩을 던졌어 드로 제이토 구급 키트 태젠탈 행운 15 뭐야 이거 쓰레기 같은데 태전이 지금 점 3 3초마다 2hp를 재생합니다 초당 6킬 2 2 3 4 5 5 5 6 6